오! 저 친구 속이자! 저 친구 속이자! 야 이쪽으로 지나쪽 갈게 내가! 아! 됐다! 여기야 여기! 자! 난 쨍이 똥 자루! 자루! 안녕! 난 꿀밤이! 너무 가까운데요? 부담스러워! 뭐야? 자루야 자루야! 여기 엄청 웃긴 거 있어! 뭔데 뭐가 그렇게 웃겨서 빨리 하지 않은 거야? 제작자가 싫어하는 동물이 아이디어 내준 사람이네! 이게 뭐야! 제작자! 제작자가 좋아하는 동물은 여기 돼지인데 제작자가 싫어하는 동물은 아이디어 내준 사람이에요 제작자님? 진짜요? 왜요? 아이디어 내준 동물 왜 싫어해요? 둘이 머리도 커플인데? 근데 살짝 달라! 제작자님은 끝에 염색했어! 맞아! 이거는 이제 살짝 투톤인데 이거는 원톤! 자루야! 나는 토끼타워 가고 싶거든? 넌 어떻게 생각해? 나는 돼지타워! 제작자님이 돼지 좋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돼지타워를 더 열심히 만드셨을 것 같긴 하니까 그러면 토끼타워 먼저 갔다가 돼지타워 가면 되겠다! 왜? 난 이미 돼지인데? 어! 전화 줘!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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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는 돼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눠야 된다! 우와! 돼지꿀꿀! 돼지코! 이건 돼지코다! 꿀꿀! 어! 돼지코! 꿀꿀! 뭐야? 피 관리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꿀! 어! 알겠습니다! 꿀! 피 관리해볼게요! 꿀! 진짜 안 아프다! 꿀! 어! 너무 아프다! 꿀! 오! 꿀꿀! 진다! 꿀! 꿀꿀! 깨봐라! 꿀꿀! 피 채워라! 꿀꿀! 우와! 아! 오! 다행이다! 꿀꿀!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피가 달았냐? 꿀? 모르겠다! 꿀! 열심히! 올라갔다! 올라갔다! 오! 이야 재밌는데? 무섭다! 꿀! 재밌다! 꿀꿀! 오! 돼지다! 꿀꿀! 아! 귀여워! 귀여워! 돼지는 먹어야지만! 점프가 안 돼! 꿀꿀! 오! 여기부터는 돼지가 된다! 꿀! 몸이 무거워서 점프가 안 된다! 꿀! 꿀꿀! 점프! 꿀가능! 꿀꿀! 꿀! 어! 이제 점프가능! 우와! 잘 만들었는데 대박! 이제 점프가능! 제작자가 좋아하는 동물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꿀 봄봐! 어떻게 딱 꿀벅이가 돼지랑 토끼 둘 중에서나 고민했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질문을 이렇게 해놨지? 제작자는 아무것도... 야! 너 왜 나아졌어! 막아놨네요 여러분들! 꿀벅이가 지금 제작자는 아무 동물도 안 좋아해! 하면서 회오리 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 근데 막혀서 떨어졌지요! 엄마가 마자꿀! 참교육당했어요! 우리 돼지 꿀꿀! 꿀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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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사실 들어오기 전에 동상을 봐버려서 너무 답을 잘할 거 있다고! 어! 저 친구 속이자! 저 친구 속이자! 옆, 이쪽으로 지나는 척할게 내가! 어? 됐다!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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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지금 왜 못 오고 있는거야 잠깐만 야 친구야 빠르게 빠르게 슉슉 빠르게 슉슉 지나와봐 친구야 어 좋았어 좋았어 그래 멈추지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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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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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여기 들어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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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친구야 여기에요 여기야 여기야 친구야 여기야 여기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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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슉 여기야 여기 저 친구 속을 생각이 없나 아 제발 들어가 아 제발 들어가 여기야 여기 여기 제발 여기 아 여기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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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여기 아 야 왜그래 거긴 안돼 거긴 왜 우리가 안 된다고 여기야 빨리 와 제발 왜 안 들어가지 안 속을건가봐 아 아쉽다 아 내가 가는척을 한번 해볼까 응 사라지는 블로그니 조심하세요 하고 이렇게 되게 바로바로 사라지는데 잠깐만 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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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 아 한번도 안 죽네 이거 아 아 안돼 여기 도쟁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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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자 어 이거 너무 사악한거 아니야 아 어떡해 우리의 희생양이 오고 있어 아 아 나 좀 많아 어 어 아 아 괜찮아 아 어떡해 야 우리 너 친구 데려가야돼 진짜 우리 너무 사악했어 알지 이제 들어가자 이제 들어가자 아 저 노란머리 친구는 안오나 아 일단 빨간머리 친구한테는 사과드렸어요 빨간머리 친구 미안해 잘해 여기 친구들 많이오는데 뭐야 왜이렇게 많이오지 아 근데 다들 회오리에서 고통을 받으신다 그냥 올라가자 그래그래 고통받는 친구들 괴롭히지 말자 고통받는 친구들 이미 저기에서 지금 충분히 왜이래 내 자신 이러면서 이미 고통받고 계시다고 이미 회오리한테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저 키파트에 그 친구는 좀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장난 좀 쳤는데 근데 그 친구도 멤버 온거 같긴 했어 맞아 그 친구 어디갔어 나갔어 그러니까 나 그 친구랑 같이 갈라 그랬는데 어 같이 갈라고 들어왔다 그래도 너무 재밌었다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해요 유튜브 유튜브 뽑아주셔서 고마워요 통과 고마워요 두번이나 속아주셔가지고 그렇게 돼지 돼지 통과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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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가 보자 토끼 그렇게 꿀밤이가 토끼 노래를 부르니까 토끼로 쇽 빵 똥빵 똥띠 똥띠 똥이요 똥 꿀밤이 토끼 좋아 토끼 좋아 이거 꿀밤이 귀 하얀 색깔이랑 안에 유로 약간 핑크 색깔 꿀밤이 귀다 꿀밤이 귀다 그게 그래 근데 토끼타워 진짜 누가 봐도 토끼 색깔 아니야? 맞아 되게 토끼같지 진짜 찐토끼같아 귀여워 너무 아! 포근합니다 지금 아 여기는 계속해서 다녀야돼? 토끼야 근데 오 토끼다! 하 직접 만들면이 힘들다 이게 최대 퀄리티 큐 아 이거 직접 만드신거야! 대박 대박 진짜 잘 만들었어요! 블러셔셔 가지고 만드신거구나 그 다음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신건가 봐 맞지? 그런가봐 입이 조금 삐뚤어지긴 했지만 그 맛을 또 어 이게 일부러 어 귀여운거 같아 렉 걸릴까봐 직접 만드셨나봐 어디서 땀오면 렉 걸리잖아 맞아맞아 멋있다 제작자니 멋있는데? 제작자의 정신이 아주 깃들어있구만 맞아요 어 조심해 여러분 어 걱정마 저래 나 천재야 어 여기도 조심해 요이! 땅! 아까전에 이거 발판 엄청 흔들리고 있던데 지금은 잠잠해졌어 어 어 잠깐만 어 작은 척으로 갑시다 내 척? 아 내 척은 없어 처음에 오른쪽 가려고 했었거든 근데 꿀밤이가 왠지 그쪽에 서있는 소리가 살짝 불어나기도 하고 나 믿냐? 믿어 믿어 왼쪽이네 고마워 고마워 왜 믿을래 항상 믿을게 골밤아 골밤아 여기여기여기 신아 야 왜왜 흰 진짜 나까지 속이려고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야 내가 무슨 반봉우도 아니고 속겠냐 어 반봉우도 왔잖아 어 토끼 어 토끼다 귀여워 여기 진짜 토끼 썼네 여기는 왜 나 저 아래 토끼가 더 좋은데 난 솔직히 아니야 아니야 그 친구 그 친구는 약간 때 탔어 안 시켜주나봐 주인이 아니야 귀여워 아니야 저 아래 토끼가 훨씬 귀여워 흰 토끼가 근데 아래 토끼도 귀엽긴 해 납작해서 그렇지만 납작해 흰 흰 너무 귀엽다 진짜 오 오 그러면 저쪽에 있던 돼지코도 직접 만드신건가 어 딱 봐도 직접 만들었잖아 왜 난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직접 만드는지 몰랐어 난 퀄리티가 좋았지만 응 콧구멍이 좀 뭔가 코가 짝짝이었긴 했어 어 끝났다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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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토끼까지 폴리오였는데 지금 이제 남은 토끼가 뭐 아 토끼랜다 남은 여기 오리 팬더 개구리 우와 햄스터도 만들고 계신가봐 나 햄스터 궁금하다 햄스터 귀엽잖아 우와 나도 햄스터 궁금해 여기 좀 동습 때문에 자 여기 앞에서 인사해야지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동물타워 한번 해봤는데 오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되게 재밌게 잘 플레이했어요 네 좋아요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구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